할렐루야 저는 이 한강중앙계를 단임하고 있는 유요한 목사이고요 이 플레이트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한부영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요 팀장님?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집회가 열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죠 신앙생활하면 영어로는 faith life지 않습니까? faith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생활인데 그러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또 가장 또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느 때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또 안 그렇잖아요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할 때는 내 믿음이 한 이만큼 된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엮이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런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믿음인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마치 자동차 가스탱크에 가솔린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충만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해시 달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원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채워졌다가 또 바닥이 나고 이게 믿음인가요? 그래서 이게 다 믿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뭐냐 도대체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가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해요 제가 먼저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어로 faith라고 그랬죠 자기 확신은 self-confidence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하려면 이번에 이 시험을 잘 쳐야 돼요 이 시험을 멋지게 성적 좋게 이번에 잘 치고 합격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믿음인가요? 자기 확신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또 나는 이 세상을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 이게 믿음인가요? 자기 확신인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한 번 딱 물어봤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목사님들이 늘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라고 안 하죠 좀 발음을 되게 해서 미셔미까? 이러면 아멘! 이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왜 이러냔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나는 어느 때는 확신이 없고 그래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내 감정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자꾸 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이 오르락 내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플레이트 월십에 한번 가보자 열심히 찬송하고 막 기도다 그러면 믿음이 쫙 충만해진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면 그게 믿음이 커진 겁니까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믿음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오해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란 오해 이것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오해는 뭐냐 하면 믿음을 자꾸 양으로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쓰는 걸 참 싫어합니다만 목사님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큰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님 무슨 종 큰 종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님 무슨 종 작은 종 아니 종이면 종이지 큰 종은 뭐고 또 작은 종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자기 믿음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을 양으로 자꾸 측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보면 내 믿음이 큰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고 그러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크다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궁금하게 째려보면서 나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그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성경 들여다보세요 그게 적다는 건요 그냥 양으로 많다 적다에 적다가 아니고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많거나 적거나 많으면 또 얼마나 많아야 돼 한 90% 차면 많은 거예요? 10% 차면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있거나 없거래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자 이게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 보금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제자들도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우리가 생각해 내가 봤을 때는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데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믿음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NIB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increase라는 단어를 써요 increase our faith increase라는 말은 무슨 숫자나 양을 갖다가 늘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 그걸 좀 늘려주세요 키워주세요 많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give us more faith 이렇게 표현해요 더 많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앞뒤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살펴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만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래야만 뭘 주실 것 같아서 더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더 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보다는 좀 더 큰 믿음이 생기면 또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멋진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야 큰 믿음 가지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소나무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기도해라 적어도 세 뿌리 정도는 뽑아야 된다 그러면 또 가서 기도는 안 하고 쥐여 하면서 이것만 흔들고 있다고 그것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 버릇처럼 배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 있죠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줄 알아요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게 믿음이 가스 탱크에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지는 거냐고요 그렇게 믿음을 양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이미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고정관념이 오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오해 속에서 주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이 표현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하니까 이게 믿음이 그것도 없구나 이제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뉘앙스 여러분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큰 믿음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야 너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더 큰 믿음 달라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시니컬하게 그렇게 비꼬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니까 가냐 하면 헬라 원어를 읽게 되었어요 원어를 읽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요만한 믿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믿음을 더해달라고 자꾸 요만한 믿음부터 찾아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바로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영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don't need more faith 믿음을 더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더 큰 믿음 달라고 그러는데 큰 믿음 없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안 보이네 There is no more or less in faith 믿음 신앙 안에서는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있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옛날보다 내가 지금 더 믿음이 크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에게 깨알만한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는 네가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네가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러면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니 없니 가지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계라고 해도 심어지고 산이 바닷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큰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다 갖추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 오늘 저녁에 우리 한부영 집사님이 독감에 걸리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해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래나 아마 이 팀들이 우리 플레이트 워십 이 팀들이 우리는 못해 이러고 했으면 오늘 찬양 예배도 이 예배도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몇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더 커질 때까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때까지 조금 더 많아질 때까지 왜 내 믿음을 안 자라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핑계를 자꾸 삼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말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이 부족해서 핑계대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또 이거 가서 일리지 마라 또 김유식 군사님 이러지 마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참 깝깝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더 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죠 세례받았죠 집사 권사가 됐죠 뭐가 도대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거 변명할 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게 계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죠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잘 안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자기 확신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 거듭에 디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언제까지 내가 자기 확신이 얻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있죠 상황을 보면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고 두렵죠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믿음의 발걸음 오늘도 내딛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무슨 그건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 믿는다면 그걸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